대기실에 나타난 수빈, 아린입니다. 수빈씨. 드디어 이분들이 뮤직뱅크를 찾아와주셨어요. 네, 레전드 오브 레전드 슈퍼주니어. 안녕하세요. 우리의 슈퍼주니어. 네, 반갑습니다.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예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려욱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만남을 굉장히 기대하고 기다린 최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앨범이 대망의 열 번째 종교앨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주신 것 같아요. 우와, 축하합니다. 듣기만 해도 어깨가 들썩들썩한다는 신곡, 하우스파티. 어떤 노래인가요? 자, 우리 코로나19로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어디 편하게 못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계신 바로 이 집이 최고의 파티 장소입니다. 조금만 견디고 이겨내면 좋은 날이 옵니다. 바로 그 하우스파티 들으면서. 힘드시길 바랄게요. 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무대가 더 기대되는데요. 두 번 곡에서 여기에 집중하면 노래를 더 즐길 수 있다는 포인트 세 가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이거를 그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첫 번째는 뮤직뱅크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저희 노래 시작 전에 슈핀 씨와 아린 씨의 맘깔하는 소기. 와, 어린 씨죠. 오이구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슈퍼주니어만의 유쾌한 퍼포먼스.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엔딩 요정은 누구일지? 오, 네. 과연 과연. 엔딩 왕자는 안 될까요? 엔딩 왕자. 엔딩 요놈 정도로 할게요. 아, 엔딩 요 녀석. 네, 엔딩 요 녀석, 엔딩 요 놈 정도. 오, 좋습니다. 이번에 17년 차 슈퍼주니어의 엄청난 단합력을 보기 위해 신곡 제목, 파우스 파티로 한 번씩 릴레이 우행식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고려운 거를. 그럼 준비되셨나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파. 하루 종일 따분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왔으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스. 스멀스멀 몸이 좀 근지러우시죠, 여러분? 파. 파리, 파리, 레츠 고. 티. 티어나오고 싶은 마음을 잠시 접어두시고 뮤직뱅크에서 슈퍼주니어의 컴백 만나보세요. 네, 역시 대단하네요. 그렇다면 슈퍼주니어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말이죠.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온앤오프가 굿바이 스페셜 무대를 하지마. 뷰리풀 뷰리풀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온앤오프? 아쉬워요. 찾았다. 네, 온앤오프의 무대를 보시고 난 다음 바로 슈퍼주니어의 무대를 곧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고맙습니다. parishionellt 가수